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에서 지구학 강의를 하고 있는 박수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19학년도 대수능 9월 모평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시험은 어떤 이유건간에 스트레스를 많이 주시죠. 여러분 이제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리면서 마지막까지 쫙 실력을 끌어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상 등을 보니까 실제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뭐가 좀 어려웠냐면 이번 시험에 텍스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지구학이 원래 시간이 모자라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조금 빡빡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여러분들 이런 시험에 대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 총평 따로 찍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그거 보시면서 학습 계획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는 1-1단원입니다. 1-1단원. 지구계의 에너지원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1단원은 행성으로서의 지구라는 단원이죠. 그중에 지구계의 에너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답률은 90%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맞췄다는 얘기죠. 이거 보시면 어떤 에너지인지 한번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일단 여러분 단위를 보시면 되게 쉬워요. 압도적으로 단위가 큰 게 바로 뭐냐면 태양복사 에너지입니다. 태양복사 에너지. 이거 한 다음에 나머지 찾으시면 되겠죠. 지진 화산활동. 아 지구 내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럼 지구 내부 에너지 이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조력에너지겠죠. 그죠? 그럼 찾아주시면 되겠죠. 기역부터. A는 조력에너지이다. 그렇네요. 맞았어요. 니은 봐봐. 지구 복사평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 자, 복사평형이네요. 그러면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지구에서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복사 에너지 받고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나가는 이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죠. B가 아니라 C가 있죠. 그죠? 틀렸습니다. C입니다. C. 태양광 발전은 C를 이용한다. 맞네요. 그죠? 여러분들 지구계 에너지원은요. 내용이 굉장히 쉬운데 이 내용이 뭐랑 연결되냐면 친환경 에너지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에너지랑 연결을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습니다. 답은 4번. 기역과 디귿이 되겠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시면 2번 문제. 1-3단원. 아름다운 한반도 단원입니다. 그래서 영희가 제주도 서귀포시의 어느 지질 명소에 대해서 조사한 탐구활동이래요. 1-3이죠. 아름다운 한반도. 일단 여러분들 제주도 서귀포시 자주 나오는 주제죠. 제주도 서귀포시. 요게 이제 보통 제주도 서귀포시에 가면요. 제일 유명한 데가 이제 중문에 있는 지삿개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상절리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데 요거는 대놓고 그냥 주상절리를 낸 거죠. 2번 아름다운 한반도 문제는 쉬웠어요. 정답률이 88%입니다. 쉽단 얘기죠. 암석의 특징 관찰을 기억하고요. 윗면에서 나타나는 다각형 모양을 분류하고 모양에 따른 빈도수를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육각기둥 모양이 제일 지배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색이 어둡고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다. 암석의 특징이죠. 맞습니다. 편모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세립질이라고 부를 세립질. 알겠죠. 입자가 미세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립질의 어두운 암석으로 되어 있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육각형이다. 자, 여러분들 빈도수 밑에 나오는데 보시면 육각형 모양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죠. 빈도수가 돼 있죠. 기둥 모양을 형성하는 전리는 용암이 급격히 냉각 수축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용암이 흐르다가 어떻게 되냐면 용암이 쭉 흐르잖아요. 쭉 흐르다가 어떤 특정 쿨링 포인트들이 있어요. 식는 지점들이 있어요. 어떤 점들. 거기서부터 쫙쫙쫙쫙쫙쫙 갈라지면서 기둥 모양의 주상절리를 형성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물질들은요. 물 말고 일반적인 물질들은 액체 상태에서 부피가 더 크죠. 고체 상태로 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냉각 수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단어에 여러분들 집중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 판상절리는 여러분들 이번 수능 연계교제 보시면 알겠지만 주상절리, 판상절리 자체는 생성 원인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수평절리, 수직절리는 그냥 노인 방향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질문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주상절리, 판상절리는 생성 원인, 생성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생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담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